좋냐? 왜? 풀어봐. 아, 이거 보육원 동생들 줄 거야. 너한테 준 걸 왜? 그냥. 웃겨. 너가 하라고 했잖아, 편의점 알 봐. 손님들 손 다 했다며 나 연습하라 그랬지. 누가 팬클럽 다 불러 모아 시시덕거리래? 아니, 부르긴 누가 불렀다고. 됐고? 그래서 어땠는데? 아니, 하나도 안 좋았다니까. 그거 말고, 연습. 연습. 이제는 뭐 얼추 조절 가능해. 전에는 스치기만 해도 기억들이 막 쏟아졌는데 이제는 거의 뭐 내 마음대로. 좋나 보네, 어린이들 손길. 왜? 네. 나 이제 그만둘 거야. 왜? 차라리 훈련 더해서 능력을 키우면. 싫어. 남들 기억에 휩쓸리는 거. 조절도 가능해졌다며. 여전히 못 막는 것들이 있어. 고통, 상처. 뭐 그런 불쾌한 기억들일수록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니까. 더 이상은 싫어. 감사합니다. 고마워. 고마워. 너 아니었으면 이런 훈련 생각도 못했을 거야. 근데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고 안 해? 뭐, 뭐를? 훈련! 왜 나하고는 같이 안 하냐고. 훈련? 아, 그... 그... 그게... 그게... 갈게. 너랑은 안 돼. 잘... 너랑은 잘 안 돼. 뜻대로. 왜? 몰라. 왜 몰라? 그냥... 머리가 아득해져... 잘 안 돼. 잘 안 돼. 잘 안 돼. 잘 안 돼. 안 돼.